증평군이 지역 내 첫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합니다. 증평군 첫 대상지는 증평업 전통시장 인근 세븐일레븐 뉴 중앙점에서 신동 방앗간까지 100m 구간으로 2000제곱미터 이내에 점포 30곳 이상이 밀집한 상점가를 지정해 MZ세대가 많이 찾는 골목상권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의 준하는 지원과 거리 미관 개선 사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